자 경기 시작되십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어 프로토스의 저거죠 저거는 프로토스나만 가봐라이십니다 어 이 티어 이거 노래파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러시는데 에 없습니다 자 일단 바로바로 찍어주도록 하면서 존나 단호박이죠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고 주작방송 아닌가 이러시는데 뭐 개소리 하주시브라 탱탱브라 새끼 니 얼굴이 다 새끼 니 얼굴이 주작같은데 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 이건 리얼리티지 씨봉쇠야 자 방금 클라스는 씨봉 어떻게 어떻게 주작을 하냐 멍청한 새끼야 그거는 내가 존나 잘하니까 된거지 아아 존나 잘해 진짜 에 내가 생각해 존나 잘하는거 같아 자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구요 아 발견했죠 자 이거는 뭐하냐면은 지금 갑니다 샤네바한테 드로그를 압박을 줘요 에 근데 나 내가 오바를 못봤지 지금 봤나 샤네바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네 자 드론으로 압박을 넣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밑에 줄발이시기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실텐데 자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거는 에 이 드론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갑니다 드론이 밑에서 와 에 미스터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렇게 오케 좋아 각도좋아 에 이 각도지 에 이 자세 자 이 자세를 올라오면서 샤네바 오 더블 액서스가 아니죠 이러면은 뭐 가스 짓으면 그냥 아 노 더블 오케오케오케 에 자 선생님 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일단 뭐 아무것도 못하죠 모르죠 지금 자 일단 그러면서 오버로드를 안보여주면 최대한 제 위치를 안들켜요 안들키는 선에서 플레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한바퀴 돌아서 정차로 오드가 됐는데 그때쯤이면은 어 자 해처리 지울 수 있는 단계가 되요 에 나 해처리 짓는다 슈발람이 에 날 무시하다니 자 기분 나쁘군 자 해처리 짓는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내밤 본진 해처리 뿅 자 이거는 어 사내밤지 안맞은 드론을 받기 때문에 해처리 짓는다고 생각을 할거에요 에 아니면 지금 내려가겠지 그지 내려가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죠 사내밤이 어 안하네 이러면 안받아 있는줄 알죠 사내밤 이러면 큰일난다는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는 사내밤이 원게이트 플레이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오버로 찍고 아 오버로 찍은게 아니라 바로 오버로 찍어야지 지금 못찍은거야 못찍었지 아 오버로 찍었다고 말했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바로 자 그리고 돌아와요 사내밤에게 이제 정차를 절대 들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차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사내밤 위치 확인했기 때문에 자 사내밤 본진 오버로 보내고 자 그러면서 쭉쭉 찍고 저걸림 바로 계속 찍습니다 지금 자 정차를 허용해서 안되요 일단 뭐 풀오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내려가면서 정차를 하구요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가구요 오케이 일단 이거는 살짝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본진의 저글링 아 슈바 걸렸다 걸렸는데 끼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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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내밤이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이 저글링 나오면 이걸 사내밤이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게 못막힙니다 아니 저글링 미치원 안되거든 지금 자아 롤롤롤롤롤롤 롤롤롤 렉스 때려 자아 롤롤롤롤롤롤롤롤 자아 이 해철이 지금 사내밤 망했을 해철이 때문에 뭐야 이거 에 너 저글링 어디갔어 자아 에 형은 봐주지 안된다 자아 때려요 자아 뚝뚝뚝뚝뚝뚝 자 이러면서 여기서 쌓이면 돼 에 이 저글링 쌓이면 돼 에 좀 더 쌓여봐 자아 좀 더 좀 더 충원이 되야돼 자 그러면서 사내밤 입구쪽에 허점이 보이거든요 에 에 아 좋아좋아 아 좋아좋아좋아 자아 자 이득보고있죠 지금 자 자 탈레밤는 컷셜 잡고 뭐이렇게 플레이하는데 중요한건 그게 아니거든 탈레밤 일단 일 못하고있고 자 이걸로 흔들어요 탈레밤 질려서 여기서 빼게 만드는거야 빼게 만들고 중요한거는 갑니다 이제 어차피 저도 오버러드 막히기때문에 할 수는 없거든 탈레밤 일단 의문하게 만들어주고있어 의문하게 만들어준다는게 뭐겠음 지금 탈레밤을 어 궁지에 몰아넣고있다는거 지금 자 그리고 크레임있죠 성클러시 갑니다 자 일단 지금 듬료 provinces 이거 사람입구 뚫리면 게임 끝나는건데 자 이거 사람 입구에서 어영му예 막혀도 두두루른이 들어가선 kunne 지키시 w à 게임 끝나는 겁니다 지 fui 진짜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상대는 지금 뭐 다른거 할수 있는것도 없진 resultados이기 때문에 자 이거 봐봐 이거 KRSO 일단ous 간다 형간다 % 후 semic 내주는데 내주면 끝이 아니지 진짜 막을 수가 없어 새 배지 GM 다른 거 할 수 있는것도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봐 про lan 일단 막자 자 오버로오버로 간다 간다 sont 후영 자 잊고 살면 내주죠 내주죠 내주는데 내주면 끝이 아니지 성큰 질 수 있는데 이 새키야 후영 성큰 이거 어떻게 저골릭 도 저걸래 아 저걸래 살짝 빼주고 살짝 프롬으로 잘 비비기 때문에 살짝 빼주고 이제 성크는 이제 어떻게만 성크 아 들이대면 안되 성크 때문에 들이대는건데 안되죠 성크 지어 지져 아 클라스 있는 러쉬 다크다 슈발 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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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다크는 안 돼 다크는 안 돼 오블로 있어 오블로 있어 오블로 있어 돼 돼 돼 다크 돼 돼 이 새끼야 돼 다크 돼 이 새끼야 다 다크 돼이 자 팔러팔러팔러팔러팔러팔러팔러 깨졌습니다 성크콜론이 있길래 사내면 아무도 못하고 아 성크콜론 이러시 본진 자원 캐고있거든요 저거 아 끝났죠 사내면 이거 어떻게하나요 이젠 게임 끝났으면 이젠 사내면 할수있는게 다크톱블로 뽑으려고 그러는건데 게이트를 깨줍니다 안되죠 아 사내방이 오블로 닫았고 다크톱블로인데 안되죠 재재 후우